편의점에서 키우는 길냥이 등신은 큰데 순둥이라 가지고 어이구 싸워가지고 다 땜빵 땜빵이 군데군데 다 땜빵이래 좋은사람 만나가지고 집도 있고 먹이도 배 안고프게 먹을 수 있고 근데 너무 순둥이라 가지고 열심히 맞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일단 나도 우리 누리 보러 퇴근 오늘 즐거운 토요일 퇴근하고 제일 먼저 하는게 누리랑 새끼 쳐다보기 아이고 말똥말똥한가 봐 자 오늘은 오늘 가족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집에 가봐야 되는데 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거 좀 이제 냄새가 냄새가 좀 나네요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자 빨아가 널어 놓고 깨끗한 걸로 다시 청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너희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지 그래 자 저 애들을 어떻게 옮기지 작은 박스에 담아서 옮겨야 되겠네 나 오그라 응 내가 알아 보는 거야 아니 지금 아이고 오그라 그래 네가 발톱으로 내가 많이 핥힌다 아이가 오그라 얼른 올라고 왜 손에 먹을 게 없어 그러는 거가 지금 손에 먹을 게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왔네 아이고 왔네 아이고 왔네 아이고 별리둥 아 색깔도 더 진해지고 있네 지금 줄무늬가 이제 확실하게 표시가 딱 나네,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밥은? 밥 많이 먹었네. 간식 3개까지 다 먹었네. 자, 이제 집 청소를 시작을 할까요? 자, 이제 새끼들 가. 나를 거야. 자, 새끼들. 자, 누리야. 누리야. 자, 집에 청소할까요? 청소. 누리야. 안 쳐다보네. 누리야, 집 청소한다, 집 청소. 자, 다 밖으로 나갈 거야. 자, 다 밖으로 나갈 거야. 응, 그래. 자, 한 명. 자, 리로. 자, 두 명. 자, 저것만 먹기. 어휴, 애들. 자면서 저 먹고 있다. 자, 자. 자, 누리야. 청소, 청소, 청소. 자, 니. 자, 일로와. 자, 이리로와. 자, 청소하자, 청소. 자, 니. 자, 일로와. 일로와. 누리야 이리와 누리야 이리와 누리야 이리와 왜 안나오노 새끼들 니가 빨리 나와야지 누리야 새끼 오네 이리와 빨리 얘기해 새끼들 왜 이리와 빨리 나와 그래 점프 됐다 새끼들 보고있어 밖에서 방 청소좀 하자 청소하는거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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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or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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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rim 주 ride 물이 물이 지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부르고 있고 엄마는 저기서 지금 어 물 마시고 있고 밥 먹고 있네 세상으로의 첫 발이 가니까 너희가 지금 엄마는 저기서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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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청소를 좀 하자. 청소를 너무 많이 날리고 진공청소기는 못하겠고 너희들 새끼 때문에 내가 일일이 바닥을 닦아야 되겠네. 너희 지금 위에 가서 구매줄지. 위에. 버스 치지 말고. 버스 치지 말고. 버스 치지 말고. 아이처리. 아이처리. 여기가 밖에서 발공은 먼지풋쏘리기들이 많네 아이고야, 청소 끝! 청소 끝! 아 그래 청소 끝! 청소 끝! 진짜 너무 단기간에 고양이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1개월 전도 아니죠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내가 진짜 고양이를 집에서 키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고양이 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이 틀만 보이면 코가 간지러워요 그래서 가끔씩 고객집에 갈 때도 고양이 키우는 집은 들어가면 딱 코가 간지러워요 막 털 날리는 것 때문에 그랬던 제가 지금 마루에 고양이 틀이 저만큼 날리는데도 참 개의치 않고 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지금 사람이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생각만 해도 웃기네 아휴 음 니 집 나와 쉬고 있네 음 니 내 밥 밥 가져오는 거 알고 집 나와있지 아이고 자 누리야 밥 먹자 짜잔 이리 와 밥 먹자 밥 먹고 여기는 내가 따끈따끈한 분유 분유 좀 뜨겁다잉 니 혀 혓바닥 들라 천천히 먹어 아 내 새끼들 분유 좀 줄라 했대만 벌써 코가 떨어져 붙네 아이고 새끼 안고 자른 거 봐라 아아 아 아 ze 행